안녕하세요. 고래클럽 나른의 정영입니다. 종합주거지수가 완만하게 대세상성 터치를 잘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가다가도 잘 가다가도 갑자기 악재에 의해서 급락하는 경우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단 강남 큰손 말씀하시죠. 네, MTNW 강남 큰손 조홍주입니다. 자, 시장은 아주 좋습니다. 일시적인 조정 나올 수 있겠지만 시장은 이런 만큼의 조정에 어떤 충분히 기간을 조금 맞고 나서 기회가 이렇게 좋은 기회는 없기 때문에 이걸 제가 왜 좋은 기회인지 잠시 설명드리고 또 기준을 월복 보고 투자하는 법을 제가 잠시 후에 일부 종목을 가지고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지우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지우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좀 가야 되는 위치였는데 일단은 썩 그렇게 느낌이 좋지는 않습니다. 코스피는 단계적인 관점에서는 좀 힘이 약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반대로 그 대신 코스닥이 역시 바이오 업종의 흐름이 강한 만큼 역시 코스닥 바이오 업종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린혜님, 시항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종합주가 치수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제가 평상시에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파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뉴스에 의해서가 아니라 파동에 의해서 정해진 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파동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이고 떨어진 대로 가정을 하면 하락 패턴에 의해서 그래서 패턴에 의해서 매매만 잘해주면 됩니다. 마치 뉴스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나오면 급락, 급등을 좀 할 수는 있겠죠. 조정을 받아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단계적으로 악재가 나와서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아름다운 조정이다. 매수 기회로 활용한다. 아마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 보면 빨간 선이 2240포인트 고래기법 기본적 분석에 해당되죠. 바닥의 관점에서 한 번 정도는 터치할 것이다. 그런데 바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올랐다 내렸다 행보 등락을 하면서 올라갈 것이냐.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12월까지는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행보 등락을 보이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5일 3명에 주력하시기 바라고요. 또 코스닥 상태를 보시면 현재 코스닥도 아주 좋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오늘 하나, 둘, 셋, 첫 양선이 발생되고 있죠. 이것이 우리가 박자 개념이라고 그래요. 하나, 둘, 셋, 어디로 갈 거냐. 오히려 5일 선을 회복하면서 방향을 또 잡으면서 단기 지표가 매수 기회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현재 역시 저우의 721선이 저우에 갈 수 있습니다. 역시 터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행보 등락을 보이면서 이렇게 보면서 항상 올라갈 때 추격면서 가지 마시고요. 항상 떨어질 적에 저가 매수 주력하면서 비중을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치고요. 강남 검사님. 주식은 좀 길게 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게인지 제가 코스닥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워르장이 자산매입을 발표를 했죠.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어차피 이뤄지는 거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상반기까지에 대한 하반경지는 강화됨에 따라서 증시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 월봉 차트 보게 되면 코스닥 차트에 이렇게 1년 이상 반 정도 하락세가 가파르게 나왔던 시점이 과거 2008년도에 그때 한번 나왔고요. 중간에 2015년도에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서 주가는 이렇게 강세를 좀 보였죠. 그때 꼭 강세를 보인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자산맵이라는 것은 경기부양, 양적 완화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의 하반경지 확보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불안한 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폭락 후 안정적인 방향이 위쪽 잡혀있는 이런 장이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투자를 잘 만한다면. 쉽게도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투자 심리의 시그널이 장기가 이제 막 골든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5개월 이동평유선, 이 초록색 선 있죠. 이것만 붕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지속적인 조종시마다 매수마인드로 시장을 접근한다면. 수익률은 앞으로 연말 연초까지의 강세 흐름을 최소한 보일 가능성은 염두에 두며.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하락세가 나타날 때. 왜 하락세가 나타났냐. 돌파가 된 모습은 아니니까. 혹시 뭐 중간에 변수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하지만 그런 어떤 호재 속에서 낙폭화될 위치는 부담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지우 전문가님. 제가 부가적으로 이제 지수 설명 좀 들어볼 텐데요. 주식은 항상 호재가 나오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 증시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급등을 했는데. 과열권에 좀 근접해 있다 보니까. 또 FMC라는 좀 이제 변수가 좀 남아 있다 보니까. 오늘 일시적으로 좀 코스피 쪽에 매물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조정을 받으면서 좀 일정 부분 화해 쪽에 제재에 따른 영향을 좀 미쳤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아마 코스피 수요일 전까지 급격한 상승세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역시 코스피 내에서 개별 바이오 종목 장사에 초점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오늘 약세형 은봉이 나왔지만 코스피는 오늘 강세형 일봉이 나왔죠. 일단 하단 추세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재차 올선 회복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내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기 변곡점인데요. 이 하단 추세 오늘 지지받고 일단 올선 회복. 그리고 내일 안착을 하면서 재차. 중기적인 관점에서 코스피의 쓰리 바닥 패턴이 형성이 되면. 방향을 위쪽으로 수점 맞추시면 유리할 것 같고요. 대신 내일 이 하단 추세가 이탈되면서 아래쪽으로 꺾인다라고 하면. 일단 FMC 이후 어느 정도 확인 매수 관점에서 좀 더 경계 구간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국내 증시 FMC 이후에 목요일 날이 변곡점이 예상이 되고요. 무엇보다 오늘장 같은 경우도 바이오 업종이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면역항암제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 위주로 순환매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바이오 쪽에 관련 주도 업종 종목들을 좀 더 집중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상. 이번 달부터 5개월의 평선 회복되고 있죠. 이번 달 5개월의 평선 회복 다음 달 안착하게 되면. 역시 적산병 출음과 함께 아마 연말 장세를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일장 이후 목요일 날 일단은 확인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외인들의 수급 동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마치고요. 나래네님. 요즘에 보면 아침에 신규 종목들이 가만히 자주 나오죠. 그런데 이 신규 종목들은 상장하자마자 인기가 좋을 때에는 점상가가도 가고. 또 시가에 발락하다가도 신규 종목 투기성 매수자가 들어오면서 또 급등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주제 보시죠. 거대한 중국 시장이 있죠. 요즘에 캐리소프트 인기입니다. 또 현재 키즈 시장이 또 장난이 아니죠. 제가 더 손자, 손녀들한테 이렇게 보면 아기 상어 마크가 부르는 거 보면 시장이, 중국 시장이 엄청 큰 시장에서 인기가 있겠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인기가 있다라고 그래요. 현재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상장이 됐는데 아침에 시가야 매수 올라가서 상가가를 거의 들어가다가 또 아까 밀렸죠. 그런데요. 어떤 인기가 있다고 덮어놓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올라가다가 거래량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래량을 볼 적에 분봉에서 30분 분봉을 참 자주 봅니다. 첫 번째 대량거리가 시험되고 30분 분봉에서 바로 밀립니다. 그렇죠? 올라가려고 하다가 또 밀립니다. 그렇죠? 또 밀리고 밀리고 하다가 올라가려고 또 하다가도 거기 또 그 부분에서 또 저항마크 밀리죠. 또 그다음에 또 못 가고 또 밀립니다. 또 그다음에 붕괴됩니다. 30분 분봉이. 또 붕괴되고 연속 붕괴되고요. 그런데 이경률이 이렇게 밑에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 파라볼리 힘의 균형. 일봉은 오늘 하나뿐이 없으니까 분봉을 보시면 첫 번째 30분 분봉에서 대량거리가 시험되고 그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밀릴 쪽에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요. 또 올라가다가 저항받고 내려오면 또 경계해야 되고 그래서 올라갈 쪽에 단타당기는 매도의 관점이죠. 그런데 이경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라볼리 힘의 균형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데 이 근처에 오면 그때는 좀 지지받고 갈 적에 거래가 늘어나는 걸 잘 보세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 단기 지표라는 것이 있는데 이 단기 지표가 50에서 60으로 터널적의 재매수, 신기매수 관점에서 반등성, 재차 반등성을 보시는데 반드시 이전 저점이 안 깨지는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이전 저점이 깨지면 다시 저점을 다시 기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주식이라고 하는 건 힘의 균형에 의해서 우상의 추세를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기 바라고요. 다음 정보 말씀하시죠. 시노펙스를 볼 텐데요. 일단 시노펙스에 대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핵심 소재 분리막 국제과제에 성공을 한 기업이죠. 또한 자회사를 통한 방사능 제거 수처리 시스템에 대한 보유 그래서 수소차 관련 중이면서도 방사능 오염수 관련 중이면서도 일본 독점의 스마트폰 도미치에 대한 국산화 승인 이미 얻었죠. 그래서 본격적인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재 국산화 관련 중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일단 이 종목을 바라보는데요. 파라볼링에 대한 하단에서 하나가 남에 따라서 상승의 전환이 일단 일봉상에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 전에 조정받을 때 거래가 없었다는 자체는 충분히 재차 상승에 대한 전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었던 흐름이었기 때문에 드디어 일봉상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 월봉봉은 이미 저는 알았죠. 이미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 대량 거래량이 최근 3년 중 최고 대량 거래량이 형성이 되면서 바로 이러한 대행봉을 한 번 넘어섰었기 때문에 주가가 바로 이렇게 내려갈 일은 거의 가능성은 낮다는 거죠. 충분히 1년 반 이상의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갈 일은 드물어요. 특히나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이번 연도 최근 3년 중 최고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3분기 실적이 영업이기 전 연도 동기 대비해서 30배 이상, 3000% 이상의 실적 발표가 긍정적으로 남에 따라서 역시 실적이 상당히 좋게 발표가 된 것처럼 그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번 연도 자체가 실적에 대한 모멘텀과 이런 성과물들이 남에 따라서 국산화 승인을 성공했다거나 수호차에 대한 여러 호재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점지적인 상승에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원동력도 있는 상태에서 거래가 실려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방향은 이미 앞 방향은 나왔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도 조종시마다 매수 마인드 접근한다라는 개념으로 오늘의 이 봉을 감싸는 은봉의 약세신으로만 나오지 않는다 한다면 현재가 가격도 매수권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정보는 라운시켜 잠깐 볼까요? 이 라운시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오늘의 그 봉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자 한다면 바로 직전에 이런 거래가 늘었던 형태 속에 대응봉이 나왔던 것을 돌파했다는 것을 이제 상승에 대한 방향이 나왔다. 돌파를 못한다면 역시 이제 이렇게 흘러내릴 수밖에 없겠지만 바로 돌파했기 때문에 상승이 바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현 시점에서 월봉 차트가 이미 20개월 2평선이 돌파가 됐기 때문에 장기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이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다음 주에 있을 삼성 개발자 회의가 있기 때문에 삼성 관련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라운시켜가 되겠죠. 지문의식 바로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지문의식에 대한 어떤 보안 문제가 최근에 이슈가 됐었고 또한 이 라운시켜 같은 경우가 향후에 주가에 대한 강세 원동력 바로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안 시장에 대한 시장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 속에서도 앞으로 꾸준한 관심권에 둘 수 있는 만큼 내일 같은 경우에 바로 상승세가 나타남에 따라서 정고점 돌파 여지는 있지만 주봉 차트의 투자 심리가 과열권에 놓여 있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또 단기 대응도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좀 감안하면서 일단 약세시로 나올 때까지 최소한 5, 2, 3매매 즐기면서 내일 추가 상승세가 일단 내일 일어나게 갈 수는 없겠지만 일단 점진적 상승에 대한 초점 맞추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정지우 전문가님. 네, 제가 일단 종목 오늘 또 새 종목 들고 왔는데요. 일단 오늘 코스피가 생각보다 좀 힘이 약해서요. 저는 오늘 좀 철저하게 코스피는 좀 조정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고 바이오 쪽에만 조금 더 관심을 좀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경기 방어 업종 위주로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대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기 민감주는 FOMC 이후 어느 정도 확인 매수 관점으로 좀 더 기다렸다 보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요. 큐리언트라는 종목을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 큐리언트 같은 경우 한국 파스프레 연구소 쪽에서 최대 주주로 있죠. 자산운용사 두 곳 쪽에서도 세 곳 쪽이죠. 거의 또 지분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국민연금까지 지분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다양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요. 다진해성 결핵치료제 임상 이상이 A가 완료가 됐고요. 무엇보다 아토피염 피부치료제 같은 경우도 미FDA 임상 이상 B 지금 진행 단계 속에 있죠. 마무리 단계 속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막 720일 선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눈에 띄는 부분은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또 국민연금, 연기금 쪽에서 추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무엇보다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이번 달부터 파라블릭이 상승 기조로 전환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상 추세를 돌파를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막 20개월 이평선 돌파 직전 상태에 있죠.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무엇보다 이제 앞으로 면역항암제 쪽에 또 재료도 남아있는 만큼 다양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역시 앞으로 가장 큰 무기, 면역항암제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당장 이제 상용화 기대감 있는 게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기술이전 또 기대감도 있는 만큼 앞으로 좀 주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조차, 자산운용사, 국민연금의 수급이 들어와 있고 차트조차, 720일 선 돌파 시도, 월봉 추세 돌파 시도, 20개월 이평선 돌파 시도 속에서 적삼병, 그리고 역시 다양한 신약 파이프라인 한 가지가 아니고요. 다양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부분도 장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큐리언트, 720일 선 돌파를 하게 되면 점진적 추가 반등에 초점 맞추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5일 선 매매가 좋아 보이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역시 200일 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은 만큼 200일 선 지지권으로 보고 200일 선 매매가 양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큐리언트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고요. 두 번째로 하이비전 시스템. 이 종목 같은 경우도요. 대표적인 이제 애플 수혜주주 중에 하나죠. 이번 주 수요일날 애플 리그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그만큼 애플 수혜주 중에서도 이번 달부터 파라볼릭이 첫 상승 기조로 전환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막 월봉상 추세를 돌파하고 본격 바닥 탈출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월봉 추세 돌파, 720일 선 이제 막 돌파 시도 국면 속에 있죠. 720일 선을 돌파하게 되면 점진적 상승 기조로 초점을 맞추되 지금은 바닥권 매수권을 지났죠.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단기는 5일 선 매매, 중기적인 관점에선 10일 선 매매를 좀 더 이어나가는 전략이 좋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이 종목 또 간단하게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로라는 종목을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 우리로 같은 경우 최근 들어 720일 선을 역시 또 돌파가 이뤄지고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월봉상 이제 막 추세 돌파가 이뤄지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일단 아직 추세 돌파는 못했네요. 돌파를 이제 막 시도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 달 눈에 띄는 부분은요. 대량 거래가 시험되는 부분이 눈에 띄죠. 투자 심리도 같은 경우도 침체권에서 50 이상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이 눈에 띄고요. 단일강좌 검출기 같은 경우 SK텔레콤 쪽이랑 핵심 부품을 역시 공동 개발한 기업이기 때문에 SK텔레콤 쪽에 유럽, 미국 쪽에 양자모 통신 쪽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주목할 만한 기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중국 쪽의 합자법인 설립과 함께 하반기 내년도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봉상 721선을 기준점으로 2천원 중반대가 되겠네요. 지지권이고 그 부분이 역시 매수권으로 설정해 볼 수 있는 국면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순절가를 또 짧게 잡고 볼 수 있는 국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가 매수 관점에서 보신 분은 일단은 아직 상투신호는 안 나왔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에선 5일선 매매를 좀 더 이어나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기간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 만큼 사모펀드 쪽에서 수급 이탈이 나타나는지 나타나지 않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또 단기적인 관점에선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지수, 단기적인 관점에선 분명 약간 기간 조정이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숨구르기 국면에 대비하면서 이런 경기 방어주, 5G, 그리고 통신 장비, 그리고 바이오 업종 위주로 좀 대응 전략을 이어나가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강남 선수님. 지금 삼성 관련 주에 대한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셔야 되겠죠. 전 세계에서 반도체과 5G 통신과 또한 삼성이 잘하고 있는 분야들, 이런 5G 통신, 반도체, 스마트폰 이런 세 가지를 전부 다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 세 가지의 부분에 대한 관련주는 지속도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라운시키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공식 파트너사입니다. 모바일 보안 쪽에서 향후에 양자모 통신의 주가가 강세를 최근에 띄었던 것처럼 보안주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SF 반도체인데요. 반도체 관련 주에 대한 매매, 제가 꾸준하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향후 상승 여지를 열어두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죠.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 속에서 관심을 갖을 수 있는 이 SF 반도체 월봉 차트가 이미 전고점 돌파가 이뤄지고 있는 흐름 속에 매물대에 대한 돌파 속에 탄력적인 상승세가 더욱 더 나타날 수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제가 22선에 대한 돌파 속의 매수 시점이라는 것을 MTNW를 비롯해서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단기적 흐름의 어떤 흐름보단 중기적으로 주봉 차트에서 약세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5주 이동 평균선이죠. 이 초록색 선인 5주 2평선에 대한 지지위가 된다면 일단 하락 전환 신호의 상투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속 상승 흐름 타는 것은 유효할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상승세가 연속 쫓아왔기 때문에 탄력 둔화가 단기적으로는 이럴 수 있는 만큼 현 시점의 신규면에서는 좀 늦었다라는 개념에서 보유주안에서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한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대북은 변동성이 크고요. 어떤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잘 가다가도 중간중간 밀릴 수가 있겠죠. 지금 북한에게, 남한에서 북한에 협상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거절했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반락을 또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이제 북한의 어떤 의도 이런 것들을 본다면 금강산 관광을 안 한다라기보다는 빨리 하자라는 어떤 압박의 가능성에 어떤 초점을 맞추는 의미라고 제가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미 이런 어떤 철거에 대한 이야기의 남에 따라서 중국에서도 오히려 지금 중국인들도 북한에 투자하는 것을 오히려 꺼릴 수 있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철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장중저가죠. 전일 장중저가 3,160원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지적적인 상승 여지는 아직까지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나리의 전문가님. 저는 KPX 생명과학을 좀 볼까요. 대주주가 병대 때 해가지고 현재 급등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수급이죠. 재료도 중요하지만 여기 보시면 대량으로 된 날 종가를 돌파, 지지받고 심리와 모든 칠박자가 잘 맞으면서 현재 우승으로 잘 가고 있는데 주식이 갈 적에는 반드시 목표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있습니다. 현재가 만 원 기준 만 천 원이 매도권이고요. 만 원 기준 9천 원 이상서부터가 바로 저항대입니다. 그거가 구분능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 펼치는 항상 목지점을 생각하고 매매 전략 펼치되겠고 현재는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내일 모레 정도는 약간 고점을 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의외성 시사라는 것이 있죠. 의외성 시사라고 하는 경우는 말 그대로 정답이 없기 때문에 5일 3명의 매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의 추격 매수 구간은 다 지났고요. 단지 갖고 있는 사람만 좀 더 취의를 지켜보면서 좀 고점에 대해 치중하시고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그렇게 저가 매수계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저가 매수는 9천 원 이하가 정상적으로 지지를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 말씀 하시죠. 다 설명을 자세하게 못 드렸기 때문에 오늘 저녁이죠. 22시에 MTNW에 오시게 되면 공개방송 통해 자세한 설명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장 끝나고도 항상 공개방송 하니까 MTNW에 오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내일 특별하게 장중 공개방송 장 아침이죠. 8시 10분에 입장하시게 되면 무료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설명드릴 테니까요. 꼭 공개방송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지정관님. 금일 저녁 9시 MTNW 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공개방송을 통해서 제2의 HLB를 찾아라 이 주제로 열심히 한 번 또 바이오 종목 설명을 드릴 겁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금일 저녁 9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2017년도 때 거의 뭐 바이오 종목 위주로만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큰 상승세가 나왔던 기업들이 거의 한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한 10개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만큼 압축화 핵심을 통해서 바닥에 있는 기업들 굉장히 중요한 지금 위치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꾹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린애님. 지금은 종합조회수가 행보 등락 상승 시정입니다. 항상 축의 매수는 차지하시고 단기 조정에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